역시를 버리고 이제 공 왔을 때 빨리 그냥 킷 누른다 생각하고 스윙 크게 하지 말고 잡고 툭 잡고 툭 바로바로 점프도 많이 안 뛰어야 되니까 오른발 잡고 중심 가는 것만 잘해도 이거 또 하나 할 때 어깨를 틀어놔야 돼 그냥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틀고 둘 잡고 하나만 잡아봐요 하나만 왼발 나가면서 하나 이것만 해야 돼요? 이것만 하지마 어깨 틀어놔야 되잖아 그렇죠 자 하나 얘 허리가 살짝 이렇게 중심이 길어 그렇죠 뭔가 어저쩍한데 왼발 나가면서 준비 하나 거기서 점프가 들어와야 돼 왼발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그렇죠 왼발 잡아놓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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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너무 빨리 잡지 말고 공 왔을 때 잡아요 가 그렇죠 공 왔을 때 왼발 가고 공 왔을 때 왔을 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왼발 잡고 하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공 왔죠 왼발 잡고 왼발 잡고 왼발 잡고 너무 길게 해놨 네 허리 틀어서 그렇죠 하나 둘 나이스 이거 봐 점프 너무 빨리 뛰면 다 떨어져서 치잖아요 공 왔을 때 왼발 나가야 돼 미니 나가지 말고 공 왔을 때 보고 땅 그렇죠 다 떨어졌다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한 점씩 같이 아니 양쪽? 한 번 한 번씩 오른발 점프 왼발 점프 오른발 점프 그렇죠 나 나 나 스윙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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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중심이 잡혀있어야 나가기 편해요 그냥 따당하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이동 나 나 그렇죠 스텝 항상 간결하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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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